네, 윤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아저씨가 용달차에 포도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포도 한 바구니 얼마예요? 아저씨가 얼마라고 말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시 아저씨 얼마라고요? 그러자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또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인지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주실래요? 얼마인지 안 들려요. 그러자 아저씨가 마스크를 확 벗으시더니 화를 내면서 아저씨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3천 원이라고 3천 원. 그리고 덧붙이는 한마디. 내가 마스크를 못 벗어? 내가 포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포도 바른 분이? 포도 장사인데? 포도 알레르기가 있어. 아 딴 걸 팔아야지 그러면. 재빨리 마스크를 쓰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포도를 받은 게 있나? 피포도가 생겼나 보다. 빚으로 받았다. 개진이와 콧구멍. 친구 개진이랑 같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한 사람씩 앞에 나가 면접을 보는 동안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개진이가 복화술 말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왜 불러? 조용히 해. 야 나 이거 어쩌지? 아 나 미치겠네. 내가 왜 이랬지? 개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개진이가 왼손으로 가린 오른손 손가락 끝에 거대한 왕콧 딱지가 묻어있었어요. 여기 여기 끝에요? 네. 딱 봤는데 딸려나올 때 엄청나게 끙 막 딸려나오고 있잖아.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우 시원하긴 하겠다. 저는 얘기했죠. 얘 미치잖아. 면접 보는데 코를 왜 파. 아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파버렸어. 아 이거 어쩌지? 일단 옷에 닦을까? 면접년에 손에 숨겨놓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야 너 까만 양보기 전에 자식아 너무 튀어. 저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할 수 없어. 야 다시 코에 넣어. 개진이는 야 넌 역시 천재야. 개진이는 몹시 기뻐하며 면접관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고개 돌려. 헛기 치면 참석. 입을 손으로 가리 씁니다. 그리고 내려간 개진이의 손가락엔 코딱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자식 성공했구나. 얘 축하해. 그런데 개진이의 짜증 섞인 황당한 대답. 아씨 왼쪽에서 파는데 오른쪽에 넣었어. 아씨 꼼꼼히 답답해. 아이 간지러워. 어이가 없어서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 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면접관의 목소리. 다음 나오세요. 개진이 차례였습니다. 개진이는 한쪽 코에 갑갑함을 가진 채 앞으로 나가였어요. 자기소개하세요. 그런데 코가 너무 간지러워진 개진이는 이름을 말하다가 네. 제 이름은 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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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재채기와 동시에 면접관을 향해 날아간 작은 물체 하나. 개진이는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상민 씨의 사연입니다. 조효수 내 건 추셔서 0건. 다시는 가지 않을래. 휴일인데 약속도 없고 몸도 찌뿌둥해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동네 효소찜질방이. 효소찜질방이 있어요? 어. 있던 게 있구나. 찜질방 안 가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화로 문의하니까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군요. 저희가 오시면 코스를 모십니다. 효소찜질이 20분에 조격하고 건강차가 준비되어 있는 스페셜 코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방문하니까 서비스도 해드릴게요.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에. 바로 효소찜질방을 찾아갔는데 손님이 거의 없더군요. 뭔가 여기부터 굳어지기 시작하죠? 아까 전화 예약하고 왔는데요. 아 스페셜 코스로 준비해놨습니다.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옷을 갈아입고 누워있으니 사장님이 삽으로 효소를 퍼서 저를 묻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땀이 주르륵 주르륵 나길래 사장님이 너무 더운데 온도 조절 안되네요. 했더니 사장님이 살짝 짜증을 내며 가만두고 계신 손님이 덥겠습니까? 삽질하는 제가 덥겠습니까? 그 땀내야 되니까 그냥 계세요. 갑자기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은 땀이 범벅이 돼서 계속 삽질을 하면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네. 짜증내네. 아이 더워. 저는 눈치가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심하게 효소 속에 묻혀야 했습니다. 삽질을 다한 사장님은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효소 속에 파묻혀서 20분간 땀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사장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사장님도 나가오고 싶습니다. 사장님 저기요. 불러도 대답은 사장님이요. 돈 내고 고문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첫 코스를 끝내고 싣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다음 코스는 조격입니까? 그러자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저기 고무대야 가지고 수도까이가 있어서 그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발 담그고 계세요.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고무대야에 뜨거운 발을 물 받아서 발 담그고 있는게 그게 스피셜 코스인가? 어이가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물을 받으러 갔는데 옆에서 물 받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총각! 나 이거 무거워서 그런데 저 척까지 좀 들어다줄래? 어느새 저는 그 찜질방에 직원 총각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직접 받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고 조격을 마치고 나니 마지막 건강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공짜로 언제든 마음껏 해줄 수 있는 티백 녹차. 그것도 종이컵을 들고 정수계 뜨거운 물 직접 받아서 전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장님께 소심하게 따졌습니다. 아니 이건 건강차다더니 녹차 티백이 뭡니까 이게? 돌아온 사장님이 대답은 손님! 녹차가 건강차지 그럼 몸에 해로운 차입니까? 아 네 그렇게 스페셜 코스를 힘겹게 마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청곡은 박재중의 뭔가 이상해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진심 부끄러웠던 기억이라고 사회초년생 시절 취직하자마자 직장선배가 결혼식을 했어요. 저는 고민했죠. 아이 부족하면 5만원 해야 돼 3만원 해야 돼 이거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인데 5만원 할까? 아니야 만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3만원 할까? 고민 때 그냥 3만원 했어요. 이제 막 취직해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결혼 시작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어리버리 헤매다가 구절을 하고 식금을 한 장 받았습니다. 딱히 친한 사람도 없어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곧바로 뷔페로 향했죠. 뷔페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혼자 남아 깨끗하게 한 접시를 비우고 슬쩍 눈치를 봤죠. 한 번 더 먹어도 되겠지? 3만원 내고 두 번 먹는다고 누가 잡지는 않겠지? 아 좀 찔리긴 하는데? 하면서 접시를 늙어 다시 음식을 채우러 테이블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테이블 직원이 제 접시를 양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 접시 제게 주시죠. 순간 뜨끔했어요. 왜 접시 뱉지? 내가 3만원 낸 걸 눈치챘나? 직원은 계속 접시를 당겼고 저는 접시를 안 뺏기려고 손에 힘을 주고 잡았어요. 직원이 다시 한 번 접시 이리 주세요. 짧은 순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고 비굴하게 미소 주면서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순간 저를 바라보는 그 직원이 이놈 모자 하는 표정 안 되나요? 그러다 직원이 거칠게 제 손에서 접시를 뺏어들며 손님 저기는 새 접시로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직원이 가르친 곳은 새 접시들이 숲이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 번 쓴 접시들은 직원에 넘기고 새 재식표를 가져다가 음식을 퍼담고 있었어요. 정말 어디 직우분이라도 있음을 숨고 싶었어요. 아 그 직원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결연식 뷔페가 처음이라지만 저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신종훈 휘성에 안되나요? 박지원씨의 사연입니다. 20대 자취하는 여자의 목소리로 뭐가 다를까? 집 근처 마트에 라면을 사러 걸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앞 공토에서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여자의 둘이 고사리 손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 한 명은 계단에 앉아서 몇 대 몇을 외치며 점수가 날 때마다 큰 소리로 점수를 말해주고 있다군요. 조그만 애들이 자기 키만한 라켓을 들고 치는 게 귀여워서 잠시 지켜보는데 점수가 이상한 거예요. 34대 33 34대 34 배드민턴인데 35대 34 30점 대란 것도 놀라웠지만 엎치락뒤치락 동점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지켜봤죠. 한쪽 꼬마가 서브를 놓자마자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점수는 자동으로 1점 그렇지 애들이 랠리가 안 되죠. 애들이 대여섯 살짜리가 무슨 랠리가 되겠어요. 서브권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했던 거예요. 서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서브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도 두 아이는 불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깔깔거리고 심판 보는 아이는 그닥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점수를 말하면서도 중간중간 혼잣말로 34대 34 나도 하고 싶다 하며 중얼거리더라고요. 50점을 끝으로 경기가 끝났는데도 그 심판 점은 적어도 한 100번 99번 정도는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심판 아이가 다시 앉아서 또 심판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 물었죠. 너는 왜 안 해? 너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왜 안 해? 패드미터를 못 치니? 그러자 그 아이 한 해 맺힌 듯 아니요. 쟤들은 숫자를 못 세요. 나만 50까지 셀 수 있거든요. 하하하하 대박이다. 하하하하 똑똑한 게 죄라면 죄겠죠. 하하하하 배드민털 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셀 수 있어도 우린 못 세니까 너나 셀 수 있으니까 너가 세. 우린 못 세니까 우린 치기만 할게. 그렇을 수도 있죠. 신청국은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회사일 때문에 독일 파견 생활 중인 32세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디는 집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거 안 밝혀도 되는데 왜 하하하하 운전할 때 항상 좋은 음 버릇이 있는데 운전 중 컬투쇼 들이면서부터 아우터반 1000km 출장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된 겁니다. 하하하하 김포에서 군생활 하던 시절 아 잘 먹기 군대의 추억이네요. 이상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있을 땐 그 이상 한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저도 한번 홍천에서 근무했는데 영하 3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저물을 안 했는데 참새가 얼어 죽었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영하 20도로 떨어진 탓에 모든 수도가 얼어붙고 항상 붐비던 헬스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선임가전은 하루도 빠지면 몸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날도 운동을 강행하게 되었죠. 그날의 수위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문 손잡이만 잡아도 손의 열기로 인한 수증기가 얼어붙으며 손이 달라붙고 숨만 들이켜서 콧속에 콧물이 얼어붙는 느낌 달라붙어요. 진짜로 들 정도 됐으니까요. 평소 귀 짜인 선임은 쇠기둥에 침을 뱉으면 바로 얼어붙는다며 신기하다며 연신히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 바로 얼어 어우 신기한데 이거 야 바로 이거 오줌 도는지 해볼까 전 신경 안 쓰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급한 옹알이 같은 것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우 어우 야 야 나 나 좀 살려줘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 그 선임의 혀가 쇠기둥에 붙은 채 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혀를 살짝 갖다 대본다는 것이 달라붙자 당황하여 저를 부른다고 말하려고 할수록 혀는 더 강력하게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뿌려보려 했지만 수도는 이미 다 온 상태였고 할 수 없이 그 선임의 혀에 제 입김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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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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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조금만 참으시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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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번 얼어붙은 혀는 잘 떨어지지 않았고 둘이 거의 입이 맞댄 상태로 이 3분을 그딴 식으로 해동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중대장님이 그 양경을 보고 니들 뭐 안 맞냐고 뭐 안? 뭐하는거야! 야 임마! 그게 아니라 중대장님 좀 도와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해 도망치듯 자리를 비우셨고 나중에 자취증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저녁할 때까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찝찝함이 가득했어요 야 상황 진짜 웃긴다 남편을 위해 장례식형 예약을 하러 종합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장례식형 예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아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 장례식형이라고 말했는데 안내 직원이 장례식장으로 연결해 준거에요 잠시 후 연세지긋하신 남자 직원분이 전화를 받으셨고 둘이 어긋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약하신다고요? 대상자가 누군데요? 남편이요 아이고 어떻게 해나 전 그때 그분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뭐가 어떻게 해요? 다들 한 번 정도는 하지 않나요? 아 네 한 번 정도는 경험을 가져 저 근데 아이고 이게 젊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젊은 게 뭔 상관이에요 빨리 해버리면 좋죠 아 그럼 언제 오시나요? 자리가 비었는지 봐야되는데 한 5일쯤으로 해주세요 네 바로 안하시구요 지금 남편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남편 지금 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만삭이라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만삭이세요? 아이고 이럴 어쩌나 제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 잘 이겨내야 돼요 제가 차를 보내드렸습니다 건강검진하는데 왜 차를 보내주냐며 왜 우는지 점점 이상해져서 근데 거기 어디에요? 그랬더니 여긴 장례실장이에요 맙소서 어쩐지 말이 어긋난 거 같다 싶었는데 전 눈치 없이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보낼 뻔했네요 어르신 걱정해주신 거 감사해요 해주셨네요 이성심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내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에요 어느 날 얼굴이 노랗게 뜬 아저씨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계속 배가 볼 볼 끌고 가스 같자고 배가 아프면서 변보기가 힘이 됩니다 변비입니다 먹는 약하고 좌약도 같이 처방해드릴 테니까요 며칠 경과를 지켜봅시다 환자분은 처방전을 들고 돈을 내고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환자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기 선생님께서 처방전에 좌약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좌약이 빠졌네요 이거 좌약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전 알겠다고 하고 원장님께 찾아왔어요 원장님 방금 오셨던 분이 환자분께서 좌약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원장님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뭐? 아니 환자분이 좌약 좀 넣어주시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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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요 원장님은 변태 아니야 다행히 원장님은 바로 어떤 뜻인지 고쳐들고 좌약을 다시 잘 처방해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미팔군 카투사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엄마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랑을 했죠 야야 우리 손자 녀석이 그렇게 영어를 잘해서 캬바레 들어갔어 하! 하! 미분 캐바레 들어갔어요 뭐 요즘은 어린애들도 캬바레 가나보지 나이가 되니까 가지 캬바레면 춤추는다니요 손자 춤보람 난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겨 캬바레가 춤추는데요 춤추는 군덴가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며 집으로 오셨죠 저는 엄마한테 캬바레가 아니라 카투사라고 설명을 드리며 면회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드디어 면회 날 택시를 타고 저와 만나기로 한 약속한 용산 미 8군부대 앞으로 오시던 엄마는 지갑 앞에 5천원밖에 없는 걸 발견하고 얼른 미터기를 봤어요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5천원이 넘어갈랑 말랑하자 우리 엄마는 다급하게 기사님께 외쳤어요 아이고 기사 양반 미 8군까지 가지 말고 7군 앞에서 내려줘요 8군까지는 무리여 스톱 스톱 다행히 인심 좋은 기사님을 만나 약속 장소까지 무사히 오셨어요 최성진씨입니다 저희 34건 주산건 이별할 수 없어요란 제목으로 저희 사촌노나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개시키게 되었어요 남친은 누나집 거실에서 이모부 앞에 무릎 꿇고 결혼 승낙을 구했죠 그러나 이모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그죠? 난 이 결혼 반댈세 왜요 아버님? 어? 누가 네 아버님이야? 습 아빠 제발 허락해줘 이 사람 능력도 있고 우리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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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업! 안 된다면 안다! 단어박 같은 이모부의 태도에 보다 못한 이모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래요? 기동헌치다고 해서도 번듯한데 뭐가 못마땅해서 고집을 부려요 하지만 이모부는 귀에 소세지라도 박은 것 마냥 대꾸도 않고 콧방귀만 끼고 있었어요 사촌노나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뭐가 그렇게 맘에 안 들은 거야? 내가 좋다는데 나도 이제 취직하고 싶어 사촌노나의 남친은 그런 누나를 달래가며 이모부의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 싸움에서 지는 거라 생각으로 30분도 넘게 이모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죠 점점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고 신음을 간신히 참으며 마지막 콩기름을 짜낸 듯이 힘겹게 다시 입을 뗐어요 아버지 제가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그때였습니다 이모부가 쓰러지셨어요 울고 있던 누나는 놀라 울음을 그쳤고 그때 누나 남친은 움찔함이 헛겼습니다 이모부 옆에서 있던 이모가 무언가를 후둑뚝 던졌어요 아 내 눈에 흙이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 Losak 이모부 고집에 지치고 짜여있는 이모가 화분에 흙을 손으로 집어든지 거예요 아 내 눈에 흙이 진짜 흙이 들어왔네 방알을 떼굴떼굴 구르는 이모부를 보면서 이모는 나지막히 얘기했어요 눈에 흙 들어갔으니까 이제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이모의 재치 넘치는 인기응변으로 누나와 사촌 누나 남친은 가까스로 결혼의 꼬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모 최고 장선미씨 사진 전송작전 이런 제목으로 다혈질 열혈 이모 목소리로 읽어달랍니다 다혈질 열혈 이모 목소리 책밖에 모르는 범생이 영부른 기계치예요 엊그제 조카가 수시 누군수 시험을 보러 갔어요 조카와 언니 그리고 서 셋이서 KTX를 타고 신촌에 있는 모 대학까지 갔죠 그런데 막 고사장으로 입시를 하는데 조카가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 언니와 저는 집에 있는 형부한테 급히 전화를 했죠 형부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얼른 보내 어? 사진을? 어떻게 보내? 형부 휴대폰으로 사진 한 번도 안 보내 봤어? 어? 나는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어 진짜? 지금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 사진 찍을 줄 알지? 지금 당장 카메라를 열어서 사진을 찍고 저장을 한 다음에 메시지 보내기를 눌러서 사진을 전부에서 보내라고? 어찌어찌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끌었는데 잠시 후 다시 형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 이거 이상해? 자꾸 사진기에 내 얼굴만 나오고 내 앞에 있는 건 찍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형부! 셀카 모드를 해제하고 사진을 찍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제하냐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 동그라미를 눌러서 모드를 바꿔요 화살표가 있어 여기에? 아! 화면이 앞을 보이도록 하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내가 못하겠어 안돼 눈도 잘 안 보이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찔렀어요 그럼 신분증을 형부 코에 붙이고 셀카를 찍어! 어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결국 형부는 코에 신분증을 붙이고 셀카를 찍어서 보냈답니다 신청곡은 롤러코스터에 참 잘했어요 출근길 외곽순환 입구에서 똥이 마려웠어요 그럼 한 주에 한 번씩 꼭 똥은 나옵니다 안 나오면 서운해요 외곽순환 입구에서 똥이 마려웠대요 사무실까지만 참아보자 했지만 왜 왜? 입구에 또 외곽순환 입구 거기 입구에서 마려우면 올라타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자주 다니니까 아 그래요? 똥이 마려워 입구에서 사무실까지만 참아보자 했지만 신호가 조금씩 강렬해졌어요 짧은 순간에 이렇게 신호가 빨라지는 건 위험신호다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외곽순환에 진입했고 다행히 소통은 좋았어요 약 10분쯤 지났을까 뱃속의 신호는 점점 강렬해져 저도 모르게 액셀을 밟는 힘이 거세졌어요 그때 뒤에서 살짝 울리는 사이렌 아 아 아 오팔치 좋아 오팔치 좋아 정지하세요 정지 정지 자세히 오세요 자세히 오세요 속도 계시판은 계기판은 이미 170을 향해 있었고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 같으면 서겠냐 이 상황에 경찰과의 추격전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급하게 토를 통해 빠져나왔고 제 차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눈에 띈 고속도로 관리소로 차를 꺾고 도로를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차 라인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주차하며 물티슈를 급히 챙겨 차에서 날듯 뛰어내렸어요 그 순간 경찰차는 제 차의 퇴로를 막아서며 급히 섰고 역시 날듯이 내리는 경찰들 손길을 피해 고속도로 관리소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곳으로 뛰어들어가자 벨트를 풀고 앉는 순간 3초만 늦었어도 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와 함께 웃당타 땡땡땡angen 차 출근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살아가면서 위험 도망가십니까? 보시다시피... 너무 급해서... 그럼 말을 하셔야죠 그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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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똥구가 자꾸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싸고 나오세요. 저기 냄새가 날 텐데 밖에서 기다시를 끼는 게.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경찰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또 올 쌌어요. 그리고 손을 씻을 때까지 양옆에 에스코트 해주는 경찰분들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과수께서 13만 원짜리를 끌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받으려는 제일 싸운 걸로 끌어드립니다. 너무 마렸으니까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만 원짜리 똥이 다행히 4만 원짜리 똥으로 깎였어요.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 일단 집에서 싸고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피부과에서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10일 건. 추진도 0건. 며칠 전에 피부과에 점을 빼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머리 하얀 백발 할아버지께서 병원 문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흰 수염에 계량 한복을 멋지게 입고 한 손에 강아지를 안고 계신 엄청난 포스의 할아버지였어요. 여기가 포톡스 많은데 맞지? 들어오자마자 고통을 주셨어요. 간호사가. 처음 오셨어요? 여기 성함이랑 이름 좀 적어주세요. 신상명세. 신상명세 받았는데 할아버지 성함이. 김뽀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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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저 어르신. 성함이 김뽀비세요? 아니. 나 말고 개가 김뽀비야. 나 말고 얘가 보톡스를 맞을 거야. 뽀비한테 보톡스. 예? 개한테 보톡스를요? 자세히 보니 그 강아지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퍼그였어요. 퍼그. 원래 그 개는 주름이 매력인 개인데 할아버지는 그 개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씀했어요. 이번에 우리 뽀비가 대회 나가는데 주름을 펴고 출전을 해야 돼. 얘는 한 살밖에 안 되는데 주름이 너무 많아. 죄송한데요. 개한테는 보톡스를 못 놔드려.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어? 정확히 4번을 써주셨습니다. 정확히 대본에 충실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해달라고 우기셔서 동물보톡스는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숙 씨의 사연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희 집에 6살 애가 있어. 그런데 집에서 자꾸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벌레 잡는 겁나 유명한 벌레 퇴치 업체를 불렀죠. 다음 날 CF에서만 보던 멋진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벌레 퇴치 아저씨가 오셨어요. 진짜 젠틀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요? 바퀴벌레 지금 너무 멋있다고요. 너무 멋있다. 젠틀한 사람이 왔대요. 우리 CF처럼.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요? 예시들. 없는데요. 예? 맞아요. 엄청 커요. 손가락 두 마디만 해요. 진짜 크다. 왜 이렇게 커? 아저씨는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며 바퀴벌레의 흔적을 쫓으시더니 젠틀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는 독일 바퀴와 미국 바퀴가 있군요. 제가 약을 꼼꼼히 뿌리고 트랩 설치하면 이 집의 바퀴벌레는 완전 박멸을 떱니다. 트랩의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독일 바퀴와 미국 바퀴뿐 아니라 다른 건데 다른 신생명처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을 정말 몰입해서 하시는군요. 아저씨 말에 너무 믿음이 가고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일하시다 손가락 두 마디만의 죽은 바퀴벌레를 들어 보이시며 이놈이 이렇게나 큽니다. 하시더군요. 저는 멋있게 주사기로 칙칙 약을 뿌리며 일하고 있는 아저씨께 너무 감사하며 커피 한 잔을 드렸어요. 저기 이 커피 드시고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때 아저씨 머리를 보니까 구석에 있던 거미가 붙었는지 작은 새끼 손톱만한 거미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아저씨 머리에도 퇴치해야겠어요. 머리에 거미가 붙어 있었어요. 거미는 어떻게 멋있게 퇴치할까 기대가 살짝 되더라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 아저씨. 헤드병이 하던 머리를 달아대면 아 싫어! 아! 아 나 이거 떼줘 제발! 아! 아! 아 겁나 싫어 제발! 아! 거미! 아! 새끼 손톱만한 거미를 무서워하시더군요. 바퀴벌레를 막 손으로 뜰 땐 진짜 멋있었는데 확 깨더라고요. 겁나 당황스러웠어요. 신천국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자 건기현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0건 조회수 1건입니다. 여자친구와 목포 가는 길에 휴게소 화장실을 들리게 되었어요. 콧바람을 물며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엄청난 스피드로 쓱싹쓱싹 대걸레질을 하며 들어오셨어요. 너무 당당해서 당당하시죠. 이분들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움찔할 지경이었죠. 그때 마침 지팡이를 집은 한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화장실에 들어오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조우가 있네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시는데 조준이 마음대로 안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게 이게 왜 아 아 아 어차 왜 이쪽으로 가지 아 아 아 아 이게 아 소변을 마구잡이로 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흘려? 왜 이렇게 흘려야 됐냐? 나 바빠 죽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흘려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엄청 불쌍한 목소리로 아니 이게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듣지는 않지 나 말을 안 들어 그냥 왜 이쪽으로 가자? 보다못해 할머니는 직접 진두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왼쪽 위로요 오른쪽 흔들지 말고 똑바로 해봐요 그래요 그짝으로 그걸 왜 흔들어 대요? 소변방학을 정해드리는데도 할아버지는 그게 만드는 안 되는 거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황당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다 부끄럽다고 하죠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께서는 소변기에 정확히 조준을 할 수 있으셨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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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연발하며 매우 흡족한 미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엄지를 할머니를 향해 쭉 내미시면서 왜 이렇게 하하하하 왜 하하하하 으흠 아이고 그쪽 그쪽은 그쪽은 오줌 네비게이션이야 하하하하 오줌 내비게이션 내 오줌 내비게이션 할머니는 뭘 그런 걸 다 칭찬하냐며 뭘 칭찬을 해요 그런 걸 아유 내가 뭘 내가 뭘 그 정도 가지고 수십하게 웃으시면서 웃으셨고 짧은 사이 두 분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걸렀어요 아유 아유 난 아유 난 또 1년 만에 운했어 오줌 내비게이션 오비게이션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버스 타고 가는데 한 노부부가 타셨어요 할아버지는 앞쪽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 뒤로 오셔서 제 옆자리를 피해서 어떤 어떤 잘생긴 청년이 옆자리에 앉으셨대요 할머니가 왠지 그 청년에게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튼 할머니는 얼마 안 가 청년의 어깨에 머리를 푹게 대고 잠이 드셨어요 몇 정거장 지났을 때 앞자리에 할아버지가 뒤로 돌아보시며 할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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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할머니는 곤히 주무시네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죠 한정거장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뒤돌아보며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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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주무셨어요 한정거장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충분히 들려놓은 목소리로 크게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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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거장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를 부르지 않으셨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를 부르지 않으셨을 때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내줬어요 아마 잘생긴 청년의 어깨가 좋으셨나 봐요 이거 봐 재밌잖아 이걸 왜 비단하소 할머니 귀엽다 강미경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지금 학생들이 한창 대학교 수시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반 여학생의 면접 이야기입니다 3명의 면접관 앞에 각기 다른 학교에서 온 3명의 학생이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질문이 끝나고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첫 번째 학생 저는 3년 내내 학생의 임원과 반장을 하며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저의 꿈은 은행에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꼭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드디어 우리 반 학생의 차례 전 엊그제 있었던 개천절로 삼행시를 지어왔어요 오늘 띄워주시지요 개 개의치 않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전 천군 만매를 얻으신 것처럼 든든하실 것입니다 절 절 받으시지요 그러면서 면접관을 향해 큰 절을 올렸대요 이거 학교 아니에요? 네? 합격이 됐을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아직 없네요 승강 교수님 세 분은 어쩔 줄 몰라하며 동시에 일어나셔서 우리 반 학생과 같이 맞절을 했다고 합니다 부디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면접관이었으면 저는 좋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점수 줬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할아버지 때에 갔을 때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마어마한 근육의 보디빌더들이 나오길래 저도 모르게 채널을 멈췄어요 근육질의 남자들이 포즈를 취하며 육체미를 뽐내는 모습에 한껏 매료되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보디빌더가 뒤로 돌았을 때 저는 크게 감탄하고 말았어요 엉덩이가 근육질 엉덩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디빌더의 힘을 불끈 주면 엉근히 엉근히 알차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절로 탄성이 났어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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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엉근을 엉덩이 근육을 보시더니 감사평이 남다르셨어요 아이고! 쟤 똥은 나오다 기절하겄다 저 사이로 어떻게 나온다냐 똥이? 막 웃겨서 뒤집어지는데 막 웃겨서 뒤집어지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 가래떡 쏠듯이 싹둑싹 숟자리라고 했지 아우 좋았던 거 아주 진짜 한 몇 분 동안 바닥을 구르며 웃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골목길 사이에 집들이 전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방음이 잘 안됐대요 밤마다 옆집에서 TV보는 소리에 떠드는 소리에다가 심지어 그 집 아들 여친이랑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첨다 첨다 오는 일 밤 TV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자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TV 소리가 작아졌대요 그냥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그랬나 기분 좋게 다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이번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창문을 열고 또 소리쳤죠 아저씨 개소리 좀 줄여주세요 개소리? 개소리 좀 줄여주세요 개소리 그래서 옆집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저씨가 아니 개소리를 어떻게 줄여?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가씨 때문에 TV 껐잖아 그럼 됐지 개 짖는 걸 나보고 어쩌라 그래 오늘 말고도 저 오래참 먹거든요 저도 시끄럽게 할 겁니다 아 이 아가씨가? 그래 어디 한번 해 봐 친구로 너무 화가 나서 냄비랑 국자를 들고 허허이 집뚱이야 이상한 여자다 냄비랑 국자를 들고 창문 밖으로 내밀고 냄비랑 국자로 막 두들겼대요 쨍쨍쨍깍아 쨍거라깍가르밍다같아 아저씨도 화가 났는지 어디서 북을 가져오 막 두들겼대요 둘의 감정상으로 동네 골목길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앞집 대문이 콱 하고 열리더니 앞집 아저씨가 머리에 휴지를 감고 막 돌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야 이 동네 이거야 이거 친구와 옆집 아저씨가 당황해서 앞집 아저씨를 멍게 쳐다보자 앞집 아저씨는 혀꺼부라진 소리로 야이 뭐야 이 사물놀이가 왜 또 끝난 거야 막소리가 아 왜 내가 나올까 끝나냐 아 이거 돌아갈라 했는데 술 취한 앞집 아저씨는 냄비랑 북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동네에 사물놀이하는 줄 알고 흥에 기어서 상모를 돌린다고 휴지를 감고 나타난 거예요 앞집 아저씨 덕분에 옆집 아저씨와 크게 웃고 사과하고 그 뒤로는 서로 조심하며 살고 있답니다 아우 이 아저씨 덕분에 그죠 성유미씨의 사연입니다 어제 읽었었어요 끝자랑에 오빠의 공익훈련소라는 제목이었고 저희 오빠가 스물다섯에 공익을 갔어요 공익을 가면 몸 상태 안 좋은 분들은 많지만 조폭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온대요 문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에 대대장님이 강당 같은 곳에서 조사를 했대요 자 문신 있는 사람 손 들어 회장님은 손 든 사람이 숫자를 세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중에 또 조사할 거니까 손 제대하도록 하느냐 도깨비 손 들어 도깨비 문신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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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 용 손 들어 호랭이 글씨 손 들어 글씨 그 밖의 무늬 문양 손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몸에 새겨진 그림 종류별로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이 빈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한놈 누구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래 머릿수 맞을 때까지 계속한다 손 누가 안 들었어 지금 장난치나 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때 누가 손을 들었어요 넌 뭐야 전 이건데요 ㅋㅋㅋㅋшие connectors iron מא Ε 短